농지대토라는 말 농사를 짓고 계신 분이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운 농지를 취득해서 농사를 짓는 경우에 종전농지를 양도했을 때 양도소득세를 1억원까지 감면해주는 제도를 농지대토라고 합니다. 세금 납부할 세액이 1억인데 농지대토에 해당되면 세금 한 푼도 안 내도 되니까 엄청난 혜택이죠. 과거에는 3억까지 농지에 대해서 감면을 해줬는데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감면액이 축소가 돼서 1억까지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종전농지가 4년 이상 농사를 짓던 농지여야 되고요. 새로운 농지로 취득해서 4년 이상 농사를 지어서 합계기간이 8년 이상을 농사를 지셔야 됩니다. 그런데 농지대토 감면을 받으신 분들이 세무조사시에 종종 세금 추징당하는 세금폭탄을 맞는 경우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왜 세금 추징당하는 사례가 발생할까요? 크게 두 가지 사유에 의해서 발생을 합니다. 첫 번째가 양도일 현재 농지여야 하는데 농지가 아닌 경우가 있어요. 양도일 현재 예를 들면 주차장으로 음식점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런 경우에는 세금 추징당합니다. 그리고 또 사도, 도로로 사용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런 경우에도 세금 추징당합니다. 두 번째 사례는요. 종전농지하고 새롭게 취득한 농지에서 경작기간이 8년 이상이 돼야 되는데 종종 종전농지에서 4년 이상 농사를 안 짓고 가령 예를 들어서 3년 이상 3년 1개월 농사 짓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운 농지를 취득했다. 그러면 양도소득세를 추징당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4년이 아니라 3년이었습니다. 그래서 3년 이상 농사를 짓던 땅이면 감면이 되는지 알고 감면 신청했다가 세금을 추징당한 사례가 있습니다. 세법이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신고와 관련해서는 반드시 세무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셔야 됩니다. 자 이 8년 이상 농사를 지셔야 되는데 세금 폭탄 맞은 사례를 소개를 해드리면 8년 이상 농사를 지셔야 되는 분이 병원에 입원해 있다. 그 농지 소유주가. 그래서 고령의 소유주가 병원에 장기간 입원해서 추징당하는 사례도 있고요. 또 농지 대토로 취득한 농지가 실제 사례인데요. 파주의 비무장지대 안에 있는 농지를 취득했어요. 비무장지대 안에 농지에 가서 농사를 질려면 군부대 출입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세무조사관이 군부대 출입증을 조사를 해보니까 출입 내용이 없는 거예요. 거의 없어요. 그러면 세무조사관들은 아 이분이 농사를 안 줬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세금 폭탄을 맞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 제가 농지 대타와 관련해서 세금 폭탄 맞는 사례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 기억하셔야 될 내용. 양도일 현재 농지여야 한다. 두 번째 종전 농지와 새롭게 취득한 농지에서 8년 이상을 스스로 농사를 져야 된다. 이 내용을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세무사 이봉구의 세무조사 5분 특강이었습니다.